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주인공 토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성인 영화배우 모니카 벨루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업이 하고 싶던 토비가 트럭을 팔려고 하는데 구매자 지역이 너무 멀어 판매하지 못했죠.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니카의 팬미팅이 구매자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었죠. 트럭도 판매하고 모니카의 실물도 보고 일석이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팬미팅 장소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실물을 보게 된 그녀 하지만 인기가 식은 그녀의 팬은 오직 토비 한 명 뿐이었죠. 그런 토비가 모니카를 욕하는 남자와 한판 붙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팬 때문에 쫓겨나게 된 모니카 얼떨결에 보호자 입장으로 토비를 집까지 데려오게 되었는데 택시를 불러준다면서 지갑에 돈을 훔치는 모니카 하지만 그대로 잠들어버린 토비였죠. 다음날 아침 모니카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딸의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있는 전남편이었죠. 잠에서 깬 토비는 아침을 차려주고 차를 팔기 위해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구매자의 집 현금을 원했던 토비는 일주일 더 머물게 되었고 다시 모니카의 집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모니카의 전남편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리고 토비는 모니카를 찾아 만나게 되었는데 양육권 때문에 일을 해야 했지만 다시 작품을 찍게 되면 양육권은 얻지 못하는 처지였죠. 그렇게 술 취한 모니카를 집에 데려다 놓는 토비 며칠 후 토비가 무언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숲속 어딘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토비가 준비한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만난지 일주일이라고 기념하려던 것이었죠. 그렇게 모니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토비는 인생 첫 뜨밤을 보내게 되었죠. 역사적인 순간을 이뤄내 신난 토비 신난 토비가 그녀를 위해 무언갈 준비했죠.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막말로 상처받은 토비 그녀를 이끼로 작정한 듯 그녀의 사진들을 버리기 시작했죠. 한편 모니카는 양육권 때문에 다신 안 찍겠다 했던 성인 영화를 위해 관리에 들어갔고 다음날 토비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인생의 선배인 아저씨에게 조언을 구해보는데 조언을 들은 토비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촬영장에 들어가 경찰을 불러버린 토비 양육권을 얻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촬영을 못하게 막는 것이었죠. 그리고 토비는 그녀에게 전남편 사진을 보여주게 되고 트럭 판매금을 내놓게 되는데 함께 살자고 고백한 것이죠.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된 걸까요? 토비가 떠나고 침대를 정리하던 모니카가 무언가를 발견하죠. 토비가 몰래 두고 간 현금과 그녀를 위한 사랑이 담긴 앨범 결국 한 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토비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토비는 그녀의 말대로 또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한편 토비의 돈을 얻게 된 모니카는 딸과 함께 오리건으로 이사를 가게 되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0년에 개봉한 언밸런스 커플이었습니다. 여주인공 김 캐트럴은 1956년생 남주인공 더스틴 잉그램은 1990년생으로 진짜 엄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나이 차이였죠. 영화를 보며 느낀 게 토비의 행동과 눈빛, 말투들이 모두 진심 팬으로서 우러러 나오는 것 같아 보였죠. 한때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이젠 현실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니카 평생을 최고의 스타로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토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언밸런스 커플이었습니다. 만일카! 만일카!